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. 영등포구가 언제 어디서나 신비한 곤충의 세계를 느낄 수 있도록 곤충체험학습장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.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곤충 정보를 사진과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곤충 백과사전, 운영 중인 체험 프로그램을 안내받고 이를 예약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, 각종 유익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 특히 프로그램을 예약하고 이벤트에 참여할 때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